누구세요? 아까 전에 스타트할 때 오줌 못 사고 왔거든요 지금 오줌 좀 발달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2019년 8월 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미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분명히.. 내가 문을 닫고 나오는 것 같은데 꼭이라네 문을 닫고 나오는 것 같은데 꼭이라네 보면은.. 문을 닫고 나오는 것 같은데도 꼭 이래 누구세요? 무슨 소리야..? 소리.. 소리.. 무슨 소리야..? 누구 있어요? 뭐야..? 뭐야..? 뭡니까..? 뭐지.. 잠깐만.. 뭐야..? 거기.. 뭡니까? 잠깐만.. 찾았다.. 잠깐만.. 저게 떨어져... 누구랑..? 뭡니까..? 뭐지..? 아..잠깐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바로 자는lan을 하지 못해요 궁금하셨어요.. 알겠다.. ㅎㅎ 정도든 이제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요 벳 cigarette fod einen 집중! 집중! 깜짝이야 하..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저.. 아까 전에 스타트 할 때 오줌 못 사고 왔거든요 지금 오줌 좀 발사만 안되겠습니까? 옆에 화장실에서 오줌 쏴면 안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변만 좀 보면 안되겠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진짜 죄송합니다 오줌이 너무 급하가지고.. 아악!! 여러분들 봤죠? 여러분들 봤죠? 여러분들 진심 봤죠? 진심 봤죠? 저 분명히 오줌 싸러 안에 들어갔습니다 저 분명히 오줌 싸러 들어갔어요 안에 변기 올리고 꺼냈어요 옅던 변기 올리고 쌓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자꾸 밖으로 안한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2120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추천 한번만 눌러주시면은 조금만 기운내서.. 지금 554개인데.. 지금 오줌도 쌓아야 되니까.. 여기가 그래도 이제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 한번만 눌러주시면은 진짜 열심히 해서.. 자꾸 하나 experts 둘 둘 둘 셋 둘 잠시만요 아.. 깜짝이야.. 소리.. 2층.. 3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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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잖아.. 남자? 나 모르요.. 나.. 모르요.. 나 모르셔.. 마을로 합시다! 2층.. 3층.. 마이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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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호 됐죠? 딱 걸렸어.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뚝배기 갑니다. 바로 뚝배기 깹니다. 준비하세요. 바로 뚝배기 깹니다. 바로 뛰겠습니다. 현관이라고요? 현관은 안에는 뚝밥뚝 아닙니까?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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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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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면은 없었는데 뭐야? 날짜? 이건 있었어요 이 감자면은 없었다니까요 날짜가 2015년 4월 3일까지에요 이상해요 여기 막혔어요 여러분들 이거 나가야 됩니다 이거 신고 들어갑니다 이제 건물에서 신고 들어갈겁니다 빨리 나가야 돼요 이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거 신고 들어갑니다 물론 발로 깨서 이거 분명히 주변 민간인에서 신고 들어갑니다 무조건 주변입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거 신고 들어갑니다 빨리 가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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